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7월 14일 일요일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더님 반갑구요 자 전일 해외시장부터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신고가 갱신하면서 27000 신고가 깬 이후에 돌파한 이후에 강한 장대양봉으로 0.90% 상승 아 나스닥도 0.59% 상승 신고가 계속 갱신 중이죠 자 반도체 지수도 1.90%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유럽은 조금 아직까지 좀 시원찮은 것 같아요 자 유럽 독일은 0.80% 하락했으나 아 아직까지 우상량 하던 추세를 무너뜨리진 않았으나 조금 여기서 21권에서 반등했으면 좋았는데 유럽은 좀 시원찮은 모습입니다 자 상해조합은 0.44% 상승으로 추가 하락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여기 위로 빨리 아 올라타야 우상량 추세 유지되는 것인데 조금 아직 애매한 상황이고 일본의 니케이는 0.20%로 단기 고점 부위까지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야간선물 시장에서는 아 강보마금입니다 0.03% 상승 외국인은 선물 1038개약 매도하면서 추가 상승을 못하게 틀어놓은 모습입니다 틀어놓은 모습이구요 선물 없이 큰 변동 없습니다 자 레이아님도 반갑구요 자 전일 시장 한번 체크해 보자면 일단 양호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0.29% 상승이고 코스닥은 0.60% 상승인데 코스피는 코스피 코스닥 동이 3일 연속으로 올라왔는데요 자 코스닥은 먼저 한번 보시자면 여기 저점 깨졌던 부분까지 스트레이트로 올라오는 모습은 양호 자 외국인이 317개약 매수해 줌으로서 강하게 그래도 반등 시도 나왔구요 자 이제 내일 코스닥 코스피 동이 추가 상승하느냐 아니면 3일 정도 연속으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감 가지고 조금 조정받느냐 중요한 시점인데 일단 미국 상황이 나쁘지 않으니까 일단 조금 기대해 볼게요 현재 전일은 기관외국인 소폭 매도세이긴 합니다만 큰 매도세 나오지 않고 메이저들이 적당하니 그래도 순고리 정도로 코스피는 간 것으로 보이구요 코스닥은 그에 비하면 외국인이 317억 매수해 줌으로서 강하게 좀 땡겨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크게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외국인이 매수세 들어온다 이거죠 그죠 외국인이 2천억 3천6백억 같으면 제법 큰 매수세인데 이날은 종가권에 2천억 정도 더 사주고 그러니까 전전일이죠 외국인이 매수세 좀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은 환율과도 좀 무관하진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율이 강달러 약달러 다시 강달러 기조로 가면서 아무래도 1천8백억 원 정도까지 오니깐 외국인 매수세가 자꾸 들어와요 일단 1200원대에서 환율이 1200원대에는 외국인 매수세 많이 들어오더라는 것이 예전에 통계로 살펴보면 나오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구요 1180원 이란 가격도 비교적 고점 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외국인 매수세가 여기인금부터 들어온다는 것은 추가로 만약에 환율이 좀 더 주춤해진다면 환차익도 노릴 수 있고 여러가지 주변 해외시장이 나쁘지 않으니까 외국인이 매수세가 지금 들어온다는게 추가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코스피 시장은 이제 요거 날짜 한번 딱 한번 해볼까요 저기 앞에 날짜 며칠인지 자 레야님 에두님 얼마나 집중하고 계신지 한번 테스트 하겠습니다 저기 앞에 저기 앞에 며칠 며칠이었다 빨리 남겨 보십시오 여기 앞에 여기 앞에 그죠 저 땅 가고 있을께요 하하하 보여드려도 잘 안보이기 때문에 이야기할께요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 38일인가 그래요 그리고 조정받았고 36일정도 그러니까 38일에 상환은 매치가 끝났고 여기 저점을 깨버렸기 때문에 여기 앞전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70일 오르는 기간이었다 그러면 앞으로 70일 동안은 하락 추세에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구요 왜 70일 정도 올랐으니까 70일 정도 조정을 마친다면 날짜가 매치되요 이제 11일 남았습니다 한 2주 정도 지나면 대략 월말 정도 되겠죠 여기서 왔다갔다 하면서 조금 적당히 상승할 수 있는 힘을 엉축해 놨다면 여기 하락 추세 상단을 만약 뚫어버린다면 70일이 매치되고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기대도 해볼 수 있는데 아직 시간이 2주에 가까운 시간이 남았고 자 여기 위에 상단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 깨지면 안됐던 여기 부위 2125라인 자 여기가 중요했는데 강하게 무너뜨렸기 때문에 2100부터 2125라인 여기가 상당한 저항이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뚫으려면 반등은 강하게 조정은 가볍게 이런식으로 반등은 강하게 조정은 가볍게 하면서 다시 뚫을 때 기관외국인 쌍거리가 들어오면서 폭발적으로 위로 뚫어져야 됩니다 그러한 상황 나오는지 다음주 잘 체크해보자 운전 안했으면 맞출 수 있었어요 하하하하 농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위로 강하게 얼마나 저항권들 잘 돌파할 수 있는지 그것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른 분들도 오셨으면 인사 한번 나눠요 우리 여러분들이 또 일요일 아침인데 열심히 같이 방송 시청하시는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1번 눌러 예이야 자 계속해서 요즘에 야간 마감시황 방송을 했기 때문에 좀 겹칠 수 있습니다만 일단 간단하게 다음주 전략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업종 대표주 위주로 한번 체크해 나가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우리 가지고 있는 추천주 이게 참 노출이 돼야 되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벌써 노출은 다 되어 있는건데 자 어차피 여러분들께 좀 도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같이 체크합니다 자 LG전자가 7만원권은 지지해야 된다 반드시 지지해야 되고 지지할 가능성 높은데 어 애매한 상황입니다 추가 하락한다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니까 반드시 강하게 좀 반등했으면 좋겠구요 자 외국인 기간이 최근에 3그레일 연속으로 좀 매도 나오는 부분은 좋진 않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실적 악화 그리고 건조기에서 지금 문제가 좀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일본의 수출 규제 부분에 LG전자는 LG디스플레이에서 국산제품을 수급을 받기 때문에 영향력이 없다고는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약간 아 힘들어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오늘은 부제를 한번 붙여 볼까도 생각하는데 소리 없는 쩐의 전쟁 무역 분쟁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아주 오랜 시간동안 지속되어 오고 있고 서로 아직까지 팽팽하게 기싸움 하고 있는 듯한 모습에 우리나라는 일본이 수출 규제함으로 해서 이제 하나의 더 문제를 안고 가는 셈인데 일본 자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WTO라든지 미국에다가 좀 중재 역할 해달라는 요청 등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일본 자국에서도 그렇고 일본이 오히려 자충수다 이런 이야기 됐어요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반도체 만약에 일본 수출 규제를 해서 물량이 동결되는 순간이 만약에 생긴다면 풍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반도체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뉴스에서 한 75% 가까이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반도체 제공을 못하면 어떻습니까 IT 거대 공용 기업이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전자기기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풍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악재로 우리나라 IT 전기전자 반도체 업체에 악재로 작용하던 단가가 너무 낮아졌다든지 호황이지 못하고 업황이 좀 불황으로 접어들었다는 부분이 시장에서는 연말 내지는 연초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데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풍기 현상이 일어나니까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다는 그것을 대변이라도 하듯이 오히려 수출 규제 악재 때문에 주가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강하게 반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참 이 모습은 상당히 아이러니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죠 자 그러면 어차피 여기 있는 종목들 여기 군에 다 있으니까 아 그래도 이거 먼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조선 해양 지킬 만한 지지선 잘 지키고 반등 나오고 있으니까 별 무리 없고 기관에 외국인 쌍클이 들어오고 있고 쉐브론 이라고 석유 재벌 그죠 아 그리고 사우디의 아람코 등 아 오일머니 움직일 수 있는 아 우리 여건들 조금씩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 오일머니가 움직이면 일단 그죠 물동량도 증가할 수 있고 수주도 이제 늘어날 수 있으니까 아 조선주에게는 호재다 그런 평들이 있습니다 시야브론 아 경영진들이 방안해서 아 업체 관계자들 만나고 갔다 라는 소식이 있고 아 대우조선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수급 나쁘지 않아요 들어갑니다 시장만 강하게 위쪽선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대우 lg전자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상당히 중요해 내일 바뀌면 진짜 안좋아요 저 자 고민됩니다 그래서 자 위로 강하게 들어올린다면 양호한 상황이 되고 스트레이트 너무 많이 빠졌어요 자 인탑스는 5g 휴대폰 쪽 여전히 초강세 나타내고 있고 적당한 권력에 있는 우상량이 아직까지 다 무너지진 않았거든요 이제 17000원 꺼내서 강하게 돌파 시도 넣고 눌러주면 다시 우상량으로 잘 갈 것이고 17000원에서 세게 밀리고 하면 이제 끊어 낼 거에요 17000원은 일단 단기목표치 입니다 그죠 스무스하게 잘 버티 내면 그냥 적당히 들고 갈 것이고 아니면 조금 차익 실현하고 많이 밀리는 모습 보이면 그냥 끊어 낼 겁니다 그리고 종목 교체 할 거에요 자 삼성전자 여기서 매수 시그널 추가 매수 시그널 아 퍼펙트하게 상승하고 있다 외국인 그냥 싹쓸이 들어와요 싹쓸이 카카오 자 반드시 아 들고 갈 가야 될 만한 종목이다 아 광고 이제 카톡 중간에 광고 계제 그리고 증권사 진출 시도 그리고 가상화폐 블록체인 업체 인수해서 그쪽으로도 진출 시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페이스북 에서도 아 지금 가상화폐에 아 추진 중이죠 자 여러가지 문제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시대에 아 흐름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 카카오는 아 모멘텀이 있다 생각합니다 비교적 고점 부위긴 합니다만 추가로 여기 상단을 뚫었을 때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수 있다 판단하고 있고 기관외국인 보십시오 그냥 막 싹쓸이 입니다 싹쓸이 그죠 여기만 당장 봐도 싹쓸이 에요 싹쓸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쳐지기보다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 높다 자 조금 길게 봐도 12만원 만 깨지 않는다면 그죠 12만 까지 어 내려갈지 그거는 아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12만 5천원과 12만 정도만 여기 라인만 지켜내면 단기 박스권은 잃을 수 있다 그죠 그럼 적절히 아 컨트롤 하면 손실보다는 수익 날 확률 높고 여기 상단을 만약에 돌파해 버리면 어 16만 꿈까지도 길게 길게 보면 16만 꿈까지도 목표치가 나오고 단기로 14만원 목표치가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아 트레이딩 할 수 있을만한 시점이다 생각하고 들어갔고 딱 보압입니다 13만 1500원 음 그러나 수급상 양호하니까 계속 들고 가고 가겠다 대림산업은 60일 지지하는 모습 강한 랠리 이후에 그대로 밀렸기 때문에 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택지에도 이제 적용하겠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은 아 토지의 시 아 지가에다가 플러스 최 최소한의 건축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너무 분양가 높게 잡지 말자는 게 정부의 이제 아 그 우던데요 자 건설주에게는 좀 악재일 수는 있으나 단순하게 뭐 주택 아 건설만 하는게 아 건설회사는 아니다 그저 해외수수도 있고 여러가지 면이 있으니깐요 일단 아 저는 딴거 다 차치하고 여기서 들어가서 15% 먹고 뭐 더 올라가지도 못하고 쭉 밀렸어요 다시 60일에 취직권에 왔기 때문에 샷했는데 그죠 조금 밀렸어 여기서 샷했는데 그죠 올라타는거 보고 500원 밀렸습니다 500원 자 외국인 지속적으로 매수세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홀딩한다 위로 강하게 뛰우면 시장이 간다면 건설주도 돌았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죠 전일 보시게 되면 좀 처지긴 했습니다만 건설주가 살짝 살짝 움직여요 그중에 모양 가장 아 추석이 가장 괜찮아요 그리고 수급 괜찮은 대림산업으로 관심 가지고 있다 자 여러분들의 이제 초미의 관심사는 셀트리온 아 일텐데요 자 셀트리온이 그냥 딱 보기에는 모양이 별로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기관 외국인이 10여일간 매수세를 제법 외국인 특히 매수세를 많이 동반하면서 반등 강하게 했는데요 여기를 무너뜨리지 말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20만 4천원 20만원 깨면 추세 하락 되니까 아 안좋고 아 여기가 깨지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매도하셔라 그런 이야기 드렸는데 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여기와 비슷한 상황 나올 수 있다 지수가 나쁠 때 비교적 잘 버텨내고 반등 하더니 이날이 지수가 안좋았던 흐름이었거든요 여기 지수 좋아지니까 확 늘려 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참 이러한 상황을 다시 재현할 수 있다 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어쨌든 이 지나간 상황들 여러분들 그냥 무시하시면 안되고 그냥 지나갔네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어떻게 움직였는지 좀 심도 깊게 한번 쳐다보면서 한번 많이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여기 18만 7천원이 깨지면 곤란하구요 그 밑에 18만 4천원이 깨지면 17만원 초반까지도 밀릴 수 있는 모양이다 시총 5위 종목이 한방에 10%가 빠지는 크게 안좋은 뉴스가 나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상황에 보시면 약가가 전반적으로 약가 인하되는 그런 추세 그리고 신약 개발에 많이 치중하던 대형 제약사들이 이제 바이오 시밀러 냅두니까 안되겠다 자꾸 치고 올라오는 것 같으니까 신약 개발뿐만 아니라 바이오 시밀러 우리도 한번 진출하겠다 그래서 약간 대폭 낮춰서 경쟁 우위에 점하겠다 그리고 셀트리온 개별적으로는 실적이 좀 안좋게 나올 것이다는 전망들 때문입니까 10% 가까이 빠지다가 7%로 들어 올렸습니다만 결국 그 자리 비슷하게 또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자 닥터케인은 바이오 수개월 전부터 바이오 별로다 할만한거 별로 없다 셀트리온 휴젤 유한양행 정도로 했는데 이제 유한양행 휴젤도 다 무너졌습니다 자 이거 마무리하자면 단기간적으로 밑으로 쳐지면 상당히 낙폭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신규 매수 자제하시구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18만 7천원과 18만 4천원 깨지면 비중 축소하시라 그 의견 드리고 만약에 반등하면 20만원을 얼마나 잘 뛰어넘느냐 중요하거든요 20만원 가서 좀 튕겨내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이런식으로 올라가도 튕겨내려올 그죠 바이오 전반적인 업황도 안좋기 때문에 실적이 만약에 양호하게 나오면 모르겠으나 실적이 안좋게 나온다면 여기 위로 뚫고 올라가기 상당히 힘들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이오 별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추세만 체크할게요 좋은거 하나도 없어요 휴젤이 여기까지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는 괜찮다 했는데 이제 여기 강하게 무너뜨렸습니다 올라가면 40만원 넘어가기 상당히 힘들어 보이거든요 휴젤도 이제 별로입니다 신라제는 별로구요 바이오주는 여러분께 괜찮다 괜찮아 보인다 말씀드리고 싶은게 거의 없어요 한가일색이구요 당장 지금 말구요 유한양행도 기술 이전 이야기 나오고 난 다음에 푹 밀립니다 그래서 추세 다 무너졌으니까 보령제약 하나 이거 뭐 좀 괜찮은데 보령 메디앙스도 있고 뭐 여러가지 자회사 거느리고 있고 유아용품 미용 이런 쪽으로 조금 그래도 쿠팡 이런데서 주문량 많다 이야기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무료방 채팅방 인원이 이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이제 없어졌습니다만 자세한 내용 좀 들었습니다 크게 나쁘지 않다 그래요 매출이 우상량 아닙니까 그죠 나머지 보고 있는 종목 중에서는 괜찮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종목상담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동차 나쁘지 않기 때문에 추세가 나쁘지 않은데 현대모비스 우리 거래해 봤었지 않습니까 상당히 좀 거래가 지지부진하고 지저분해요 현대차 상단에서 팔아먹고 추춤 추춤하고 있는데 만약에 근데 자동차를 나쁘게는 안 봐요 그죠 위로 뚫는다면 이제 괜찮으나 그렇지 못하면 조금 더 숨그러기 할 양 상황 있을 수 있다 판단 들고요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고점부에서 일단 던지고 나왔고 현대모비스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는데 지저분하게 움직이더라 여기에서 그래서 그렇습니까 어쨌든 여기 인근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결국 플러스는 내고 나왔습니다만 나쁘진 않는데 일단 좀 지켜보십시오 한번 지켜보시자 조금 왔다갔다 조금 더 숨그러기 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왜냐면 여기를 강하게 돌파 하면 좋은 모습이거든요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강하게 돌파하면 좋은 모습이에요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자동차가 나쁘지 않죠 세계가 비슷해 근데 그걸 돌파하려면 이게 지수가 어떻게 돼야 된다 여기를 강하게 뚫어야 돼요 이렇게 이쪽으로 저항권에 봉착해 있는데 그러니까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그죠 확률은 반반 정도로 보입니다 상황이 예를 들어서 지수가 강하게 갈 수 있을만한 상황이다 이게 일봉이다 치자 예를 들면 그죠 여기만 뚫어버리면 위로 뻥 뚫리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가능성을 좀 더 높게 점칩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장판단을 먼저 한다는 거죠 그러나 시장이 강하게 붕 가기 보다는 위에 저항이 많이 있다 이거죠 그럼 가다가도 밀리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럼 지수가 가다가 밀리면 어떻게 된다 시총 상위에 있는 이 대형 우량주들이 가려다가 밀린다 이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반 정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시는 해 보십시오 나쁘진 않으니까 자 여기 있는 아 종목군들 빠르게 관심 종목군들 먼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SDI는 단기 박스군입니다 그죠 자 전량은 전과 동이에요 뭐다 시장이 강하게 돌파하는 것 같으면 여기를 뚫고 올라갈 것이고요 그렇지 못하면 밑도 쳐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 레이아님은 이거 잘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위로 올라가다가 밀리는 척하면 절반 꺼내고 확 쳐지면 일단 다 던져내고 수익이니까 팟이 저점권인 박스권 이거 박스권 매매 가능합니다 22만 3천원 정도 아 22만 7천원 정도 그리고 여기 박스권 상단 24만원 정도 해서 왔다갔다 할 때 계속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셔라 그 전략 드리겠고요 잘해요 그죠 잘합니다 우리 에두님하고 그죠 투탑입니다 투탑 그죠 뿌듯해요 그죠 SK텔레콤드 밑으로 쳐진 듯하다가 올라오니까 그죠 나쁘진 않으나 이거 강하게 뚫기가 좀 쉽지 않을 거에요 아마 왜냐하면 봉신주가 아직까지 메리트가 별로 없거든요 무슨 말이냐 5G 개통을 하긴 했습니다만 시원찮아요 그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 실외에서는 5G 실내에서는 똑같다 그죠 왜냐하면 기지국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아직까지 그래서 얼리어답터들은 어 신제품 그죠 뭐 아주 신기종이나 이런거 빨리빨리 아 매수해서 아 최고의 그러니까 아 뭐라고 해야 됩니까 마켓 마켓에서 마켓에서 아 제 손두를 달리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 얼리어답터라 그러지 않습니까 최신 아 문물을 빨리빨리 아 받아들인 사람들 저는 약간 그것보다는 뒤지거든요 왜냐하면 초반에는 항상 좀 그렇더라구요 뭔가가 문제점도 있고 그죠 그것이 약간 개선되려면 출시하고 그래도 한 6개월이나 이렇게 지나면 문제점 보완도 되고 되고 해가지고 더 좋아지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얼리어답터 정도는 아닙니다 신수자르 신수자르 신수자르님 반갑습니다 아 그래서 어 더 쳐지기에는 그죠 나름대로 뚫어냈기 때문에 어 잘 지켜냈으니까 이거 상당가면 이것도 적당히 밀리면 끊어내세요 손실 보지 말고 브로스권 아닙니까 대략 본전 비슷하든지 약간 브로스권인 것 같은데 올라타면 전과 동 손실 보지 마시고 밀린다 싶으면 적당히 끊어내고 홀딩 하십시오 그죠 이거는 265,000원 올라타고 늘려주면 오히려 기다린게 나을 것 같아요 안그러면 자꾸 이 박스권 지지부지 날 것 같아요 그죠 아니면 이거까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다른 종목도 많으니까 삼성전자 조금 갖고 있습니까 조금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우리 해야 될 거 많아요 할 거 많으니까 어 SK텔레콤 한 발짝 뒤로 밀어놨다가 오히려 올라타고 눌려주면 올라타고 눌려주면 그때 접근합니다 아직까지 완전 우상력 못 틀어냈어 위에 장선도 좀 있어요 우리가 여기 인근에 접근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탁 올라가기 기대했는데 쳐져버립니다 그죠 현재는 별로입니다 그런데 레이아님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레이아님 이것도 샀다는 거 아닙니까 야야 마우스 이 배터리가 다 됐나 마우스 좀 쉬운 잖아요 아무래도 한번만 더 버벅거리면 배터리 교체하겠습니다 여기 살 수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30% 먹은 거 아닙니까 딱 던지고 나니까 쫙 빠졌거든요 시장이 조금만 받치면 이렇게 해낼 수 있는데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짜증납니다 그죠 그래서 뭐 들어갔어요 그죠 잘했습니다 14,000원까지 노려보십시오 왜냐하면 5G 휴대폰이 완전 아 주도 주도주에요 주도주 IT 그 다음에 자동차 조선이 돌아설듯 말듯 아직까지 좀 멀었고요 통신이 돌아설랑말랑 건설이 돌아설랑말랑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IT 우리 두 개 들어가 있고 그죠 LG전자가 좀 쳐져서 그렇지 5G 휴대폰 적당하기 적당하니 아 가져가고 있고 그죠 이것은 쳐지면 쳐지면 뭐 조금 끊어냈다가 다시 반등시 아 주가 매수 전략도 되고 사고팔고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고 만약에 주가 상승한다면 14,000원권까지 그냥 들어가십시오 이런거 보면 다 아시겠지 12,500원권 밑으로 무너지면 안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하이닉스가 이제 돌아섰다 이거죠 스트리트 며칠 올랐습니까 매우 양호입니다 그러나 별로 저는 접근하자 소리 안했어요 왜 제 기준에 안 맞아요 제 기준은 우상량 돌리고 난 다음입니다 이제 기준에 들어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사요 올라가면 손가락 빨아야 돼요 와 잘가네 이러고 어쩔 수 없죠 밑으로 쳐지면 7만 한 3천원권 정도 손에서 이제 하이닉스 사자 소리 넣을겁니다 이거 돌아서니까 그죠 외국인 매수세제 들어오고 기관 매수세 들어오고 괜찮은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일본이 우리나라 수출 규제한다면서 오히려 도와주는 도와주는 천우 천우신조라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어떻게 보면 잡았다 반도체에 단가를 올릴 수 있는 천우신조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눌려주면 관심 가지겠다고 넣었어요 KMW 야 이거 박스권 한번 매매 했었는데 그죠 야 이거를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제 기준에 안 맞아요 솔직히 이런 초입에 하자 그러는데 여기까지 올라가니까 바짝 졸아서 깨지면 던지고 위에 상단에서 적당히 던진다 깨지면 손절한다 라는 저는 의견으로 들어가서 한번 먹어냈고 그죠 코스닥이 너무 안좋아가지고 잠깐 패스했었는데 왜 이 모양은 나쁘지 않은데 코스닥 계속 모양 안좋아가지고 밑으로 훅 깨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많이 올라온 것만큼 부담스러운 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야 참 주도주가 맞긴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눌려주면 적극적으로 안쫄고 이제 들어갈 겁니다 눌려주기를 기다리고만 있겠습니다 그런데 눌려줄라는지 모르겠어요 자 샤루님 신샤루님 궁금한 거 있으면 올라오십시오 상담방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슈프리마도 살만한 위치까지 왔어요 지문인식 그죠 지문인식 관련된 업체거든요 핸드폰에도 요새 홍채인식 지문인식 그리고 곳곳에 여러가지 전자기계 라든지 이런데 어 지문인식 제품 어 부품 만드는 회사니까 이거 나쁘지 않아요 이것도 반등시 한번 접근은 가능한 권역입니다 어이 솔루션 이것도 늦었어요 올라갑니다 그냥 5G 에서는 KMW 와 어이 솔루션 이 원 투 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아차 현대차는 현재 나쁘진 않은 상황이나 조금 부담스럽다 현대모비스까지 춘세가 3개가 살아있잖아요 보십시오 우상량 아닙니까 깰 듯 말 듯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죠 우상량이에요 그러나 조금 순거룩이 양상이 벌어질 것 같아요 자 경롱은 춘세 확 무너졌기 때문에 앞에 여기서 손절하고 나오면서 먹었던 거 다 퇴했고 일단 너무 억울해요 하하 급반등 나왔으나 여기 장관의 지금 아 있기 때문에 한번에 뚫기 용이하진 않을 거에요 만약에 뚫고 눌려주면 다시 도전합니다 17,000원권 오면 뚫고 눌려주면 도전합니다 그전엔 도전 안해요 자 예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남북경영 나왔으니까 돌려볼까요 남북경영 별로에요 아직까지 자 최근에 뭐가 특징이다 그나마 이거 하나 살아있었어 경로 이렇게 우상량 깨지어 난다음부터는 살아있는 거 하나 딱 있어요 좋은 좋은 사람들 자 조금 재밌게 빤쭈 만든 회사 하하 빤쭈 만든 회사 제 기억으로 맞다면 주병진이 미래에셋 고익경영진 출신 선경래인가 그 사람한테 넘긴 회사에요 맞을겁니다 그 사람이 선물로 4천억 벌고 빤쭈 만드는 천사람들을 270억인가 인수해 인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 좀 됐어요 개성공단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데 뉴스 하나 나왔어요 영변의 핵시설 폐기한다면 석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수출할 수 있게 막지 않겠다 제재 완화하겠다 제재하는 것을 연기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하루 반짝하더니 그대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특징은 뭐냐면 테마의 연속성이 떨어진다 하루 반짝하고 그냥 시마이 시마이는 일본말이잖아 끝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발빨은 대처 못한다면 꼭다리에서 21% 확 밀렸는데 그죠 이런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공짜로 홍콩 구경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 우상량 살아있잖아 근데 너무 가벼워서 못하겠어요 솔직히 그죠 나머지는 전부 다 밑으로 팍팍 기고 있습니다 별로에요 자 빤쭈 만드는 회사 좋은 사람들도 괜찮아 보이긴 하나 너무 가벼워서 그렇다 까지 말씀드리고 마니커랑 대형포장 단가 비중하고 언제 샀는가 까지 남길 수 있으면 더 자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니커는 대지열병 맞죠 그게 아까 조금전가 일맥상통한 이야기인데 테마가 쭉쭉쭉 가는게 아니라 그죠 빨리빨리 돌아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잘 대응 못하면 개별주 잘못 들어가면 먹었다고 좋아하다가 오전에 좋아하다가 오후에 그냥 박살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마니커 1140원 비중이 20% 그리고 대형포장도 빨리 남겨보십시오 언제 샀다까지 남기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더 자세하게 할 수 있어요 1140원 만약에 대형포장은 비중이 두 많네 여기 인근에서 샀다면 그나마 나쁘진 않았으나 더 꼭대기인데 물타기 물타기 했다 더 꼭대기인데 물타기 했다 1번 아니야 여기 인근에서 샀다 2번 자 길게 말씀 안 드려도 살 수 있을 만한 권역 여기 880원대인데 많이 올랐고 여기 본인 매수가 인근은 1번 물타기 했다 이거죠 뭐 안 좋은 거에요 그죠 여기 본인 지금 현재 단가가 무너지면 여기가 무너지면 매도해야 되는 매도 시그널입니다 추세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추세가 이렇게 대박 올랐다가 확 밀렸다가 다시 가는 척 하다가 여기 무너지면 일단 벌써 매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가 마지노선이거든요 무너지면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들고 있다면 하락을 온몸으로 받아 내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 20% 가까이 넘게 빠진 거 같은데 그죠 자 그러면 추후전략은 밑으로 쳐지면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이것이 LG전자하고 비슷하게 보이네요 아하 미치겠네 그죠 마니꺼 통닭 이쪽 아닙니까 메이꺼 그죠 닭 요 대지열병 때문에 닭 쪽으로 몰릴 수 있다 해가지고 봤는데 이제 대지열병이 쑥 들어갔어요 그죠 한참 됐잖아요 들어간 지 북한에도 대지열병 상륙하는 거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 있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그죠 북한으로 그 이야기 쑥 들어간 지 한참 됐어요 제가 느끼기에 그러면 테마 끝났다 이거죠 밑으로 쳐지면 반드시 손절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반등해도 천원권까지 가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데 강하게 강하게 반등하면 할수록 양호하고 본인 번정하기엔 당장 좀 당장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죠 대지열병이 한 번도 돌아오지 않는 한 너무 안 좋은 이야기 해서 마음 상하실지 몰라도 눈에 보이는 대로 일단 말씀드려야 본인한테 도움 많이 되겠죠 자 먼저 여기가 여기 여기 권력이 상당한 저항권입니다 여기 무너지면 될까요 안될까요 여기가 지지권입니다 무너지면 될까요 안될까요 여기가 강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럼 여기 거의 저항권이에요 이거 거의 그죠 그래서 1050원까지 가기가 상당히 힘들겁니다 1050원 넘어가기가 그러면 만약에 강한 반등세 나와서 1050원권에서 밀린다 하시면 그냥 손실을 축소하는 전략 첫번째 두번째 밑으로 쳐지면 던지시는게 좋지 않을까 추가 하락 완전하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대형포장 1380원 이거 저번에 한번 봤나요 낫이 조금 익은데 이거 저번에 저하고 한번 이야기 했던 건가요 한번 했던 거 같은데 기억이 그래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단기 박스권 우상량이 이러면서 이거 경롱하고 약간 비슷하잖아요 그죠 약간 경롱이 약간 더 각도를 위로 틀고 있습니다만 저번에 봤죠 그죠 머리가 나쁜 편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박스권 무너지면 안된다 그 이야기 분명히 했을 거에요 아마 지금 기억 안 나요 솔직히 그건 기억 안 나는데 여기 뚫고 올라가면 강하고 여기 까지면 안된다고 이야기 했을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저는 보이는 대로 이야기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위협하면 벌써 여기 위협하면 던질 준비를 딱 하고 계시다가 딱 깨면 경롱으로 우리가 던지듯이 던져야 돼요 그죠 자 이미 늦었으니까 추후 전략 1145원 깨지면 안좋아요 여기 깨지면 손절 바로 하시구요 반등 나와도 1260원과 1300원대 강한 저항을 받을 거에요 왜 여기가 탄탄하게 그래도 바치려고 했는데 이게 무너지면 아까와 똑같은 논리에요 지지가 지지가 무너지면 뭐로 바뀐다 저항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기 여기 여기가 지켰는데 여기를 무너뜨렸으니까 여기 올라가면 튕겨 내려와요 그러니까 반등시 매도의견 드릴게요 그리고 개별주가 60%에 가깝게 비중이 있으면 너무 안좋아요 그 이렇게 닥터케이처럼 좀 대형우량주 위주로 하십시오 그게 훨씬 안정적으로 가면서 수익날 확률이 높아요 개별주들 하루에 여기 한번 볼까요 18% 18% 종가는 1% 여기 보이시죠 18% 올랐다가 종가는 1% 마감이에요 이런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해낼 수가 없어 웬만한 분들은 그죠 아침에 십몇프로 때 높은 줄도 모르고 사 그리고 한 3% 더 갔다고 예이야 하고 있는데 회의 갔다 오고 나면 장보로 갔다 오니까 북 빠져가지고 하루만 10% 빠진다니깐요 이런게 한두개가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내가 아 끝내주는 트레이드다 생각돼도 이거 힘들고요 그렇지 않다고 본인이 판단하면 절대로 가벼운 종목들 천원짜리 이천원짜리 이런거 하지 않으시기를 권유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영철 예이야 자 그렇게 하시고요 음 가벼운 종목 많이 왔다갔다 한다고 수익률 많이 난다고 좋아라 할 거 아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어 나머지 부분도 좀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하시고요 자 파트런도 어 휴대폰 관련으로 강하게 올랐는데 이런게 이제 겁나가지고 KMW 이런거 잘 못하는 겁니다 그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죠 쳐지면 너무 많이 쳐지거든요 흠 대선 테마라 흠 그러니까 테마주를 잘 해내시려면 내가 트레이딩 능력이 상당히 있어야 된다고요 주춤한다 팍 치고 올라간 초기에 딱 샀던 초기에 이게 이게 분봉이라 치면 올라타는 초기에 팍 사고 잘 가다가 이게 딱 무너진다 이러면 딱 끊어내고 이걸 할 줄 알아야 하셔야 돼 정말이에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정도 능력이 된다 안 된다 딱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거 너무 빨라 잘 안 된다 하시면 테마주 가능한 한 건드리시면 손해볼 확률이 더 높습니다 조금 안정적으로 가는게 훨씬 나아요 rf hrc 이것도 5g인데 이게 하웨이에 상당한 연동되는 종목이라서 부담스러워요 그죠 여기 정도에 관심이 있다고는 말씀드렸는데 이거 왔다 갔다 하다가 하웨이발 안좋은 뉴스 하나 더 넣어가면 확확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파월로직스도 추세 약간 무너졌습니다 핀테크 나이스 평가정보 약간 관심권 정도 화장품 클리어 약간 관심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추세가 좀 별로죠 자 유가 급등 영향 때문입니까 SO1이 갑자기 급등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눌림목 주고 이평선들 다 올라오는 상황 보고 그때라도 접근 한번 해볼지 생각할텐데 지금은 부담스러운 자리에요 기관에 쌍크림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종목 상담 하긴 했는데 그분이 종가에서 왔다 했는데 그죠 부담스러운 자리에요 그러나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강하게 뚫었기 때문에 위로 붕터 치고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전략은 치고 가면 홀딩 조금 쳐지면 강하게 안 쳐지면 마찬가지로 홀딩 세게 쳐지면 끊어냈다가 이평선 지지권까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반대할 때 매수 의견 게임 PC 결제하는 부분 있잖습니까 캐릭터 그거 이제 폐지한다 뉴스 노고 하면서 게임이 들썩들썩하는데 엔시 소프트 정도만 관심이 있습니다 눌려주면 관심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눌려줘야 관심이 있습니다 일진다이아 수소차 이거 이제 술 터냈어요 약간 관심이 있구요 전기차 관련 S&T 모티브 또 뭐 관심은 벌써 됐었는데 땅간다고 잘 못 들어갔구요 미래세 대우와 NH 증권 정도는 삼성증권과 함께 증권들에서 좀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IT 전기전자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가 여전히 추세 아직 무너뜨리지 않고 강세다 조선주 중에서는 대우조선해양 정도만 살아있고 아직 나머지는 좀 아직까지 멀었고 건설주도 대림산업 정도만 지금 현재 살아있고 나머지는 아직 별로고 그 다음에 통신주는 돌아서려고 하고 있는데 SK텔레콤이 그죠 나머지는 아직 별로니까 아직 멀은것 같다 5G가 아직까지 좀 쉬운 천타 그죠 서로 경쟁 관계에 있고 마케팅 비용 많이 나가고 아직까지 별로인것 같다 통신주도 나머지 신세계 호텔신라 이런 면세점 그리고 아모레퍼스피카 LG생활건강 이마트 유통 전부 안좋다 접근하지 마시라 철강 안좋다 좋다고 말한적 한번도 없다 고려하이언은 괜찮아 보였으나 대방미러 밀렸으니까 이것도 별로고 태양강 시원찮은 업종이니까 뭐 별로인것 같고 그죠 화학도 아직까지 별로에요 SK이노베이션과 S오일을 틀어내는것 같긴 합니다만 이거는 정유주잖아요 그죠 레깅 효과 두달 정도의 싼 가격의 유가로 그리고 여기 유가는 닥터게이 전문가 아닙니까 그죠 닥터게이는 오일 전문가입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두달전에 하락했더니 여기 싸게 사고 이제 반등할때 그죠 정제해서 조금 더 비싼 가격으로 팔아먹으면 수익이 더 생기는 레깅 효과점 나오는것 같다 SK이노베이션과 S오일 SK이노베이션은 정유부분의 매출보다 비정유부분 그러니까 2차전지 라든지 이런 부분에 매출이 더 많은 상황이니까 그죠 아직까지 좀 별로다 그죠 네이버 중국에 아 중국에 까지도 이제 차단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이버 유튜버 유튜브는 중국에 벌써 차단되어 있고 그래서 별로인것 같아요 네이버 그리고 YG엔터테인먼트의 주주이기도 해요 네이버가 네이버 그 회장 이름 뭡니까 이름 좀 까먹었는데 김어로 기억하는데 그죠 그 아들이 그쪽에 유혜진입니까 아 이름 모르겠어 유머더라 뭘 기억 안나고요 어쨌든 그죠 김범수는 그 카카오입니까 어쨌든 너무 무식한겁니까 그죠 어쨌든 그쪽에 좀 연관되어 있다고 있어요 실제로 YG엔터테인먼트 주주현황 들어가 보십시오 양현석 그 밑에 네이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래요 그죠 말이 많아요 별로입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가 이제 검색시장이라든지 포털에서 상당히 위점하던거 많이 뺏기고 있다 뭐해 유튜브에 이제 우리집 애들만 봐도 그래요 검색을 그냥 유튜브에 검색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죠 그리고 음악도 유튜브 틀어놓고 거기서 검색이 막 들어요 그러니까 멜론 멜론 이라든지 카카오 M으로 카카오가 인수했습니다만 그죠 그쪽으로 이제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사실 좀 그래요 지금 카카오는 다른 성장동력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애프리카TV 그죠 여기가 안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쉽게 못 올라가죠 그죠 저는 무너진다고 이야기했어요 미리 무너졌습니다 일단 이제 이것도 추세가 좀 꺾일 모양이에요 KTNG 별로구요 자 농심을 필두로 한 아 음식료 다 별로고 금융도 다 별로고 증권은 삼성증권하고 삼성증권하고 아까 미래세트 대구는 괜찮아 보여요 한국금융지주 그걸 정권으로 넣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국투자금융 아 한국투자증권 가지고 있으니까 막 증권 금융 이쪽으로 약간 넣어도 별 문제 없어요 키움 별로구요 키움은 시장도 안 좋은 데다가 제3인터넷 은행 속된 펜스케 나갈이 되고 난 다음에 영 별로입니다 토스 토스 뱅크와 함께 인터넷 뱅크 제3뱅크 한번 도전했는데 실패 됐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아까 다 챙겨봤고 보험주도 보험주도 안좋아요 안좋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IT전기전자 자동차정도 그리고 5G 휴대폰 정도에 관심을 좀 집중하셔라 바이오 관심 가지지 말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머지 테마 종목도 빠르게 빠르게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발빠른 매매 안된다면 고점 부위에서는 적어도 들어가지 말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질문상 더 없으신 것 같으니까 마감하도록 하죠 일요일 아침인데 그래도 많은 분들 같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한 주간에 대한 전망을 아 말씀드리고 업종별로 체크 한번 해보는 시간이니까 일종의 전략을 세우는 시간이거든요 만약에 처음부터 못 봤다 하시면 녹화방송 꼭 보시면서 한번 잘 메모하실 부분이 있으면 메모하시고 투자에 참고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안 눌렀다면 지금 빨리 좀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그리고 실시간 채팅관 옆에 달러표시 닥터케익에 도움 많이 됐다 후원하고 싶다 하시면 슈퍼챗 가능하니까 슈퍼챗 기능도 있다 알고 계시고 광고 나올 때 스킵하시면 아무도 도움 안 됩니다 광고 좀 봐주시고 추천방송 올려놓을게요 닥터케이였습니다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닥터케이였습니다 닥터케이였 컴온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that's good 너가 닥터케이였 elevate Movie 해피 롤 눈 롤 워 감사합니다.